안녕하세요. 나무네시입니다. 오늘은 구글 지도에서 캠핑장을 표시를 해 나왔는데, 이와 같은 내 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내 지도에 캠핑장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써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가면서 정확한 위치를 수정해 나갈 생각이며, 그때마다 여기다가 이름을 작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름을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가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다음에 또 다른 설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닌 곳,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확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김길동.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놔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가 없는 분들은 계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에 보면은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캠핑장에다가 오늘 작업을 하는 것을 이 속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합니다. 엑셀 문서와 비슷한 것이 나타났는데, 여기다가 전국 캠핑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작업한 문서 중에서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문서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캠핑장이라는 폴더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요와 같은 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또 다른 설명을 위해서 우선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하겠는데,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스프레드 시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요번에는 남은 엣만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제목을 라무네시 라고 하고, 이동을 해서 캠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문서를 만들겠는데, 이번에는 이걸 전부 복사를 일단 해가지고, 컨트롤 C 를 하고, 다시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서, 스프레드 시트에 가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요번에는 요걸 삭제를 하고,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홍길동 하고 김길동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홍길동, 캠핑장에 들어가 보면은, 세 개의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메뉴 선택, 내 장소 선택, 지도 선택, 지도 만들기 선택, 제목은, 전국 캠핑장 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목 없는 레이어를 클릭을 한 다음에, 공동 작업, 저장했습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한 다음에,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캠핑장을 더블 클릭하고, 전국 캠핑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것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주소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캠핑장일 경우,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로, 그 지역을 찾아내는 방법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도와 경도가 체크될 수 있도록, 경위도 값을 적어놨던 것입니다. 계속. 다음에, 라벨링의 제목을 표시하는 것인데, 아이콘의 제목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완료. 돌아가죠. 요렇게, 전국적으로 캠핑장을 표시가 됐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균일 스타일에 가서, 작성자별로, 라벨을, 제목으로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각각 작성자별로,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고, 또한, 각각의 색깔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미리 보기를 보면은, 구글 지도에서, 이와 같은 색상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써는, 이걸 지우고, 지도에서, 지도 만들기를 한 다음에, 전국 캠핑장, 제목을, 나무넷으로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캠핑장 폴더 안에서, 나무넷으로 작성한 문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나무넷이 작성한,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레이어 추가를 해가지고, 가져오기를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캠핑장 폴더에서, 홍길동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계속, 제목, 완료, 홍길동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색상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각각 서로가 다르게, 레이어별로 올릴 수도 있고, 이 레이어를 갖다가, 캠핑장이 아닌, 맛집이나, 또 다른 문화재나,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하면,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봉요를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뜨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다가, 예를 들어서, 카톡이다 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V 해서, 전송을 하면은, 상대방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작업하는 과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이 안에 정보를 보고 싶으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클릭을 한 다음에, 기기 선택, 여기서, 사진을 클릭을 하고, 열기, 그러면, 사진도 들어가고, 또 다른 사진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플러스, 선택한 다음에, 또 다른 사진, 이와 같이 사진과, 동영상도 이곳에 올려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닫기 했을 때, 이것을, 미리 보기를 한 지도에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여같이 사진도 뜨고, 정보도 뜨고, 이렇게 뜨고, 이걸 클릭을 하면은, 큰 사진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사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앞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새로 등록할 것은 등록을 할 생각인데, 뜻이 맞는 동호인들을 만난다면은, 서로가 공유를 해 나가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캠핑 장소, 맛집 등, 여행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엑셀에서, 경위도 작성,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은, 이거를, 축소를 해 놓겠습니다. 구글 지도이고, 이것도, 축소를 해 놨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다시, 입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계속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주소가 안 나옵니다. 주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삭제를 하고, 구글 지도를 선택을 해 가지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소를 누르지 말고, 밑에 있는 경위도를 누릅니다. 여기에 경위도가 나타나고, 주소가 나타납니다.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엑셀에 가서, 컨트롤 V, 컨트롤 V 했습니다. 또, 주소를, 긁어서, 컨트롤 C, 엑셀에 가서, 컨트롤 V 했습니다. 엑셀을 한번 크게 하면은, 요 상태에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뒷부분을 삭제. 다시 요거는, 앞부분을 삭제. 요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적으면 되겠고요. 구글 어스에서도, 경위도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단,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는, 경위도 좌표 값을, 표시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구글 내 지도에서,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렸고, 현장에 나가면은,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해도 되지만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 같아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와서, 카톡으로 들어와서, PC에서 보낸 파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똑같이 나타나고, 이 손바닥 바로 옆에 있는 거, 까만 걸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지점을 확대를 해서, 클릭.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작성자. 엔터 치고, 일자. 엔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걸 보면은, 다른 정보가 없고, 이 좌표 값은 이렇게 뜨는데, 경우의도는 그냥 다 들어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연필 모양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정보를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해 놓고, 나중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면은, 여기에 새로운 장소가 하나가 저장이 됐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들어와서, 구글 지도를 클릭을 한 다음에, 메뉴에서, 내 위치, 지도에서, 전국 캠핑장,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했던, 이와 같은 장소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정보들이 없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고, 선택, 똑같은, 스마트폰에서 수정하듯이, 똑같은 것이 되겠죠. 이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추가를 해 가지고, 내가 다녔던 경로, 이것을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누른 다음에, 기기 선택을 하고, 가민에 등록되어 있는, 트랙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살림숲이라는 것을, 열기, 들어왔지요. 이렇게, 내가 안동에서, 살림숲까지, 여행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택을 한 다음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두께도, 약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녔던, 경로들을, 구글 내 지도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구글 내 지도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여행, 계적을, 나타낸다든지, 장소를, 표시하면서, 여행을 한다라면, 좀 더, 유용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에선가는, 서로 마주칠지 모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